네, 올해 상장사 정기주총의 가장 큰 화두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활력이죠. 소액주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국내 가치투자의 1세대로 꼽히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이사회 의장은 가치투자 철학을 행동주의로 극대화하고 있죠. 행동주의 펀드 평가, 그리고 최근 시장 동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방송에서 지금 주주행동주의, 주주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상장사 주총에서 조금 주주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성숙한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원천이 뭔가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권력이나 어떤 군사력 같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 한 1, 200년 동안은 좀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뭔가 좀 돈이 지배하는 세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ESG라든지 ESG라든지 모랠러티, 도덕 이런 개념이 좀 팽배하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해서 이런 게 먹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고 착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기업도 살아남기 어렵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더구나 지금은 또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주주들이 좀 분노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동참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공정하고 착하지 않으면 성립이 불안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채원 의장께서는 우호적 행동주의를 표방하신다고 그랬어요. 우호적 행동주의. 네. 그 우호적 행동주의라는 것은 기업이나 그 기업의 대주주와 이해를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행동주의하면 뭔가 대주주와 싸우는 이렇게 투영이 되는데 어떤 거죠,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좀 결이 다른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이 좋아서 샀는데 그 기업이나 대주주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은 저희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기업들은 좀 많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속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상속이 될 때까지는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나 소액주의도 기다릴 수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소통할 의지가 있고 열린 기업에만 투자를 하고. 그래서 ESG를 향상시킬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저희는 투자를 합니다. ESG라는 게 환경. 환경.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투명 경영. 투명 경영에 좀 관심이 많은. 그렇습니다. 관심이 많은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 주가도 올라도 괜찮은 기업.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는 기업.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동안 그런 관점. ESG 철학을 반영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행동 중에 나선 해당 기업들은 어떤 게 있었죠? 최근에 온라인이라는 기업이 아주 활약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파트너스. 온라인 파트너스죠.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적극 활용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채원 의장님과 온라인 파트너스는 철학이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결이 조금 다르긴 하죠. 전반적인 방향은 같은데. 저희는 좀 쉬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온라인은 좀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래요? 네. 아주 상당히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소액 주주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또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의지는 높게 평가해야 하고요. 지금 그리고 어떤 시장의 명분이나 논리를 좀 컨센서스를 잘 도출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래야만 되는 이유라든지. SM뿐만이 아니고 은행 같은 경우도 언급을 했지만. 온라인 파트너스가 은행에 대해서도 많이 주주장을 했죠. 홍보를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해서. 소액 주주를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액션을 하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은 게 아니었던가.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의장님이 한 주주 행동주의 대상 기업은 어디였습니까? 저희는 미공개라서요. 저희가 SK의 레터를 보낸 적은 있지만. SK의 주주 제안을. 네. 레터를 보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신설해라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받아줬습니까? 네. 분위기가 워낙에 열린 기업이어서. 저희가 요청을 안 했어도 했을 기업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요? 그냥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저희가 하루를 해서 핸드 같지는 않습니다. SK의. 기업을 미공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여튼 이렇게 대주주와 이해를 같이 한다고 해서 제안을 하면. 다 잘 받아주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같이 하는데도 안 받아줘요? 이해관계가 다르니까요. 다르다고 생각 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입장이나 대주주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요건 요렇게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서요 하면. 싫은데요라는 기업이 있고. 아예 안 만나주는 기업도 많고요. 일단 만나주지 않으면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저희는 그런 기업 주식은 사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 도태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만나서 대화를 할 기업. 뭔가 생각이 비슷한. 그렇습니다. 기왕 행동주의 펀드 나왔으니까 이번 주 총회에서. KTNG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플래시 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가 상업펀드가 완패했다. KTNG가 이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왜 이번에는 행동주의 펀드가 제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까? KTNG는 일반 사기업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요. 태생 자체가 공기업으로 시작했고. 그렇죠. 민영화가 된 기업이잖아요. 뭔가 좀 짊어져야 될 짐이 좀 무거운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말하는 주주만 생각해야만 되는 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담배나 인상을 재배하는 농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소비자라든지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일반 주주 자본주의로 접근하기 쉽지가 않고. KTNG 기업. 뭔가 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좀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인적 분할도 미국에서도 이제 해치펀드가 셸이라는 거대 석유기업 있지 않습니까? 셸. 셸의 인적 분할을 요구를 했어요. 해치펀드가. 그래서 셸이 갖고 있는 레거시 사업. 즉 올드 비즈니스죠. 석유화학이라는 쪽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뉴비즈니스는 이제 신재생 환경 이런 쪽인데. 이거를 분리하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주가 다 다양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올드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우린 배당만 받을래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안전하니까. 아니면 나는 성장성 있는 산업이 좋아 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적 분할을 해놓으면 이제 각각 뭐 이거 팔고 이거 사면 되고 이거 팔고 이거 사면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 가치도 이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차피 기본 배당을 하고 수익이 나기 때문에 올드 비즈니스도 적정 주가를 유지하고. 성장성이 높은 쪽은 또 높은 멀티플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든요. KTNG도 만약 분할을 하게 되면. 담배 사업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배당 잘 할 거고. 어느 정도 주가 유지되고. 그다음에 바이오나 이런 제약 부분이라든지 인산 부분은 좀 멀티플이 높은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주가가 오를 거고 하면 좋긴 한데. 단지 이게 뭔가 좀 모든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홍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위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대주주와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그러나 실제 제안을 하면 안 받아주고는 안 만나주는 기업이 많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제도적, 법적으로 조금 빨리 개선하거나 고쳐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근은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가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고. 상속세 부담이 너무 높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속세 때문에 주가가 오르기를 정말 원하지 않는 기업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이 될 거고요. 그거를 좀 보완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당근이네요? 당근이죠.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킨다. 그러면서 규제는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좀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상법 제382조 3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면 이제 due to of loyalty라 그래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규정인데요.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사실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고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되는 게 글로벌 트렌드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새는 소비자라든지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까지 신경 써야 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는 이제 주주 자본주의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돼야 되고. 상법을 고쳐서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경북대 로스쿨에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이상훈 교수요? 그분이 계시는데 한 5년에 걸쳐서 수십 편의 논문을 쓰셨어요. 관련된 논문을.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 소액 주주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1% 주주는 1%만큼.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고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 30%의 지배주주가 70, 80%의 일반 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의무공개 매수 제도. 의무공개 매수. 100%로 전 도입을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번에 정부가 고쳐서 50%나? 50% 정도까지인데. 늘렸는데 그걸로 부족하다. 왜냐하면 50%를 인수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나머지 살 수 있는 거는. 대주지분이 49다. 그럼 1%를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셈이 되고. 기왕 할 거면 유럽이나 미국처럼 그냥 100%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무공개하도록 하자. 그리고 시가합병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합병 가격 기준을 바꾸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은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어요. B라는 기업은 주식이 좀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정 시점에 합병 공시가 나와버리면 그냥 예를 들면 전일종가로 합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A라는 기업을 들고 있으면서 내년에는 좋아질 건데라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합법이거든요. 우리나라 제도가 시가합병이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의 사례로 봐서는 미국 같은 데는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예를 들면 법원에서 회계법인 두세 군데 의뢰를 해서 공정가치를 구하시오 해서 공정가치. 그러니까 합병 기준 가격을 시가가 아닌 공정가격으로 바꿔야 된다. 시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주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히 소액 주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원하는 소액 주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액 주주만 따로 모아서 또 MOM으로 해서 소액 주주만 따로 모아서 또 표결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통과되면 합병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런 두 가지만 보완이 되고 상법을 보완하면 충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행동주의가 없어질 것 같아요. 행동주의를 할 필요가 없이. 없죠. 법으로 해결되니까. 법으로 해결되니까. 상법도 고치고 의무 공개 매수제도 100%까지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행동주의 펀드 할 일이 없어질 거다. 또 하나의 관심 있는 이슈가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작년에 아주 안 좋아서 8% 이상 손실을 봤는데 우선 여러 가지의 이슈가 있겠지만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25% 작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워낙 거대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분할을 해서 이걸 분야별로 분할을 한다든지 지역별로 분할을 해서 좀 규모를 줄여놓으면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장에 비해서 너무 고래라 이건가요? 좀 나눠서 운영을. 그렇죠. 규모가 너무 커지니까요. 그러고 나서 분야별로 분할을 한 다음에 책임 경영을 맡기면 보다 권한을 많이 주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이 정도를 한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더 얘기할 게 또 많습니다만 우리 시장 동향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즘 금융은행위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위태 하는데 그것도 잘 견디고도 있어요. 그렇죠. 시장 동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네. 그냥 시스템 위기로 갈 정도는 아니고요. 과잉동성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라든지 그러니까 패드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것 같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좀 피크는 쳤구나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저는 반등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수급이 좀 좋습니다. 올해는. 수급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작년에 주식을 너무 많이 팔았어요. 아, 뭐 IPO 같은 기업 공개를 많이 해도 그러다니까요?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한 3,200조를 순매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3,200조를 순매도를 했다? 3,200조를 순매도.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외국계 레포트 자료를 보니까요. 거기서 올해 만약 이제 맨데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의무적으로 주식을 10% 사야 된다. 이런 걸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올해는 3,700조 정도로 사야 된다. 이런 레포트가 나온 적이 있어요. 3,700조. 누가 3,700조를 산다는 거예요?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요.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올해 사야 될 주식이 3,700조.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면 물량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이라서. 순매수? 네, 사야 될 건데. 순매수가 3,700조라는 얘기예요? 작년에 순매도가 3,200조니까 올해는 순매수가 3,700조될 거예요. 엄청나게 수급 상황이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작년에 팔았던 걸 다시 다 사야 되는 그런 거죠. 작년에 그렇게 팔았으니까 주식이 대폭락을 한 거고. 올해는 만약, 물론 이렇게 맨데이트를 이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급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외국인들 주식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실제로. 좀 채워 넣는 지가 확실히 올해.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계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2000년대 초반 정말 가치주 투자로 명성을 날리셨는데 늘 그러니까 올해 그럼 가치주의 전망,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형세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 10년간은 디플레이션 저금리잖아요. 성장주에 굉장히 유리한 국민이고 뭔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좁습니다. 물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자금 조달 금방 해서 공장을 쉽게 졌죠. 이제는 인플레이션 고금리 시대가 와서 정말 공장 짓기가 어렵고 2년 전에 지은 공장을 똑같이 지으려면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을 지불해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이 많고 좋은 부지, 좋은 설비, 좋은 공장,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우리 양 가치주의에 굉장히 유리한 형세가 오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좀 중구난방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죠. 채찍, BT, 배터리,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데 어느 정도 시장이 한 바퀴 돌고 나면 저는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가치주의에 굉장히 유리한 형세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짧게 우리 시청자들이 다 아는 것 같아도 가치주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가치주를 어떤 걸 가치주라고 합니까? 보통 이제 성장성이 낮고 좀 굴뚝 산업을 한다든지 국영지에 속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치주로 하는데 그거는 맞은 건 아니고요. 사실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내재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게. 업종은 따로 구분은 없어요? 구분은 없습니다. 성장성이 아주 높은데 바이오가 됐든 IT 기업이 됐든 간에 성장성이 엄청 높은데 지금은 낮게 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판명이 나기 때문에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가치주인지 아닌지는 몇 년 지나봐야 하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다는 말씀 좀 기억에 새겨야 될 것 같네요. 최근 시장 동향 분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었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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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